와 비주얼 진짜 이쁘다 와 겹다 진짜 진짜 약간 물갈비처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담았지? 이거 새우를 아! 일단 4인분에서 조금 더 28개 해놨대 새우튀김이 28개가 한 접시에 나온거죠? 한 번은 나오구나 한 접시에 나왔습니다 와 새우꽃이 뭐야 새우꽃이 와 너무 힘들겠는데 새우가 원래 얇으면 이게 가능한데 두께가 가능하겠어? 진짜 뚱뚱하다 와 22,000워치에요 저거 한 접시에 다 먹으니까 더블킬 했습니다 야 이렇게 돼 와 2개씩 먹으면 금방 먹지 2개씩 먹으면 딱 좋아 그래? 나두 와 수양이 다 먹었어요 여섯 개 와 전투력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오 꼬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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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나 꼬리를 들어가다 아 확실히 지난번에 어떠한 그런 살수가 나왔다 오늘도 살수가 나왔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하나는 간장 하나는 바이오소스를 오 이건 근데 250원 고고 100원 프로젝트납에 다들 다 끓었나구요 전투력 국물이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진짜 맛있겠다 자 국물부터 가야죠 와 와 국물이 어때? 진짜 구수해. 진짜 맛있나 보다. 구수하면서 깔끔해. 하나도 안 느끼해. 그치? 와 대박이다. 진짜 깔끔해. 고기에 맛있고 깊은 맛은 나는데 기름에 느끼한 맛은 없어. 없어 없어. 야 이거 완전 대박. 진짜 맛있다. 오 저 쓴가 봐. 야 점속으로 근데 저거 잘라먹는 친구들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국적치기 아니에요. 국적치기가 아니라 행복적입니다. 와 최고인가 봐. 진짜 맛있나 봐. 꼭 소고기 맛본. 되게 고기가 얇은데 부드럽고 촉촉해. 그리고 이 숙주가 왜 있는지 알겠어. 너무 부드러우니까 좀 아삭거리는 식감 좀 느끼라고. 그냥 수영 들어갑니다. 지금 수영 갑니다. 인샷 시키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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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나잘까 봐. 우와. 우유shek. 우와. 수영 갑니다. 수당은 지금 저걸 말았네요. 우와. 한입만 먹으려고. 우와. 우유탑이네.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우와. 어머니. 저 작은 입에 다 들어가. 우와. 새우를 어떻게 말 생각을 했을까. 와우 저 쑥 좀 봐요 와아 소스 찍어먹는데 지금 가위 절대 안 써 봐 이래서 요원이에요 일반 사람은 3등분 하죠 저거 3등분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